룬피는 호재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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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호재가 맞네 엘리트한테 뒤지면 어떡하죠? 나가불린 나가불린 나가붕이 나가불린 나가불린 선생님 들어도 쓰레기 가네 들어도 진짜 개쓰레기 같이 나왔다 흑우부적이 중요한게 아니기는 뭐야 나중에 필라즈 만들라고 나가불린 와 룬핏형형 아 빙하쓰기 싫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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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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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스라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가수리 쓰는게 난가? 안 쓰는게 난가? 나가수리 나올 줄 알았으면 커피 마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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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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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어 1코어 2코어 덱 다 싼거 같은데 하하 임마 밤새까지 세트로 들어오네 공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팩트 언제 냉정해짐? 제발 냉정해져라. 햄컨도 해야되고 햄컨도 해야되고 눈보라. 햄컨도 해야되고 햄컨도 해야됩니다. 햄컨도 해야되고 햄컨도 해야됩니다. 햄컨도 해야됩니다. 햄컨도 해야됩니다. 햄컨도 해야됩니다. 햄컨도 해야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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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헐 쓰레기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펙트가 왜 사랑이냐고요? 내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 과로시가 플레이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바랑쿤. 스펙을 지우는 게 낫나? 스펙을 지우는 게 낫나?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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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쓰레기 게임 1대 사격만 있었어도 감조 니는 왜 자꾸 나오는데 와 인디언님 3만 5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개꿀 1장 2장 3장 4장 5 6 7 8 9 10 그러나 냉정함이 없네 냉정하지 못한 디펙트 listed as 1장 1장 5 2장 1장 5 4장 2장 2장 1장 1정 2장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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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1장 6 이틀 1장 6 강원도 올릴 수단 있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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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올릴 수단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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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쓰레기 갔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것도 아닌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펀칭 머신의 머신이 때린. 펀칭 머신. 펀칭 머신이 덱. 펀칭 머신이 덱. 펀칭 머신이 덱. 덱. 엎. 그 자극. 펀칭. 좋아. 신나. 펀칭. 네 밀집 왜 깠는데 천병력 수비 뭘로 하지? 슬서운 이야기 청탑에는 태권도를 쓰는 로봇이 산다는 소문이 있다 로봇이 산다 로봇이 산다 로봇이 성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때문에... 필수였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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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